아사코 주군의 말씀은 조선이 일본을 침략하여 일본에 패권을 지게되면 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이 될 것이므로 명이 가만히 두고보았습니다. 주군의 말씀은 조선이 일본을 침략하여 일본에 패권을 지게되면 명을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강대국이 될 것이므로 명이 가만히 두고보았습니다. 듣고보니 과연 그렇군요. 그런 점을 이용한다면 명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겠군요.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니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오. 가토 장군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시오. 걱정 마십시오 주군. 이 가토 목숨을 걸고 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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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자 목표는 하루 후에 적의 함대가 도착한다. 가토를 안택선에 태워서 서쪽의 안전지대로 이동시켜라. 가토는 살아야 한다. 자 시작합시다. 사신 파견 자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일하는거는 일본이 휴일 좋은거 같애 안텍서는 그럼 이거는 거의 배로 배로야되나 이거를? 배를 뽑아서? 어휴 호성님 어서오세요 네 저 일본군이요 일본군 호성님 얼마만에 오셨나요? 일단 그러면은 한번 이쪽 한번 육지 한번 제가 탐색 한번 해볼게요 뭐가있나? 아 그쵸 한대면 절대 안되겠죠 어휴 호성님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일본국기 일본국기 싸우는건데 이거죠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뒤로 빠질게요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휴 네 알겠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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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토 가토 죽으면 안된다 가토야 가토 죽으면 안돼 가토를 치료할 만한 병력도 없잖아 무녀, 무녀 없어 지금 무녀를 뽑아야 되는데 가토 야 야 갓터 죽는다 갓터 죽는다. 갓터 뒤로 빼라 이거. 갓터 뒤로 빠져.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거 배 업그레이드 안 되나 이거?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상인. 현무가 봇? 내가 갓터 줘라 갓터. 갓터! 갓터! 회. 2명 ч 3명, 4명. gasp 갓터! hiii j 이 망루가 아직 업그레이드가 안되서 그런가봐요. 일단 또 지워야돼 어차피.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단 여긴 어차피. 여기 일단 어쨌든. 진출하기보다는 어차피 방어하면서. 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우 많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2번, 1번, 2번, 1번. 레벨이 루다스.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1번. 3번, 1번. 3번, 2번, 2번. 우와씨 많다. 야. 드럭빼, 드럭빼, 드럭빼.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와씨. 야야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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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1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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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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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을. 1번을. 2번. 3번. 2번을. 2번을. 야. 그나마 지금이. 막너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 막노도 없었으면 큰일 뻔했네 이거 아 그래요? 2는 처음본다구요? 일단 막노를 더 지우겠어요 아 목재가 부족하다고?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최대 있는걸로 버텨야 되는데 이거 일단 배로 해봐야겠어요 일단 가토만 태우면 돼 가토만 가토만 태우면 돼 가토만 어땠어 가토 어땠어 가토 어 탔네 가토 가토만 태우면 돼 가토만 태우면 돼 가토 가토만 태우면 돼 가토 가토만 태우면 돼 가토 야 갑다 튕기 시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4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잠깐 목표를 다시 다시 봐야겠다 목표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쪽 안전지대?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서쪽 안전지대가 어디야 근데?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기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 아 오키오키오키 이제 알아듣어 어딘지에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부대 이게 건물이 지가 수리하니까 이게 잘 안 부서지는구나 이게 한꺼번에 같이 쏴야 되네 목숨을 켜고 많이 쏟아버릴들. 찰빈에 부서지는 4번, 쇼핑을 dopo는 22일에 억지 못합니다. 경기전을 만드는 모델들이 더 이루는 만족산이기도 하네요. 자 갑시다 이제 서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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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쪽으로